이번엔 다음 뉴스지 차례인데요. 네 코로나 19로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자기만의 길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창업에 도전해서 CEO로 변신한 미국의 10대들인데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주고자 창업을 선택했다는 청소년 CEO들을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작년부터 배달 사업을 시작한 13세 청소년 잭보노. 탄소 배출 없는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 스쿠터나 자전거만 이용합니다. 배송업체 틴허슬은 잭보노의 두 번째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장난감 블록을 사기 위해 시작한 레모네이드 판매. 성공한 어린이 CEO로 이름을 날렸죠. 잭보노가 하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사업을 확장한 이유는 코로나19로 고립된 일상을 사는 또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틴허슬의 직원은 모두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창업을 꿈꿔왔던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문을 닫았던 지난 1년을 자신의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개인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과외 플랫폼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고등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지만 학습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돈을 버는 것을 창업의 목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한 10대 청소년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의 광고를 가득 실은 재활용 장바구니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담긴 음료를 판매해 성공한 사업가로 발돋움한 10세 CEO는 노숙자에게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을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업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창업의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 미국 사회는 청소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8살에 사업을 시작한 잭 번호는 사업자금으로 5천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었죠. 창업으로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던 미국의 청소년 CEO들에게 지난 1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